오늘은 야시장 근처에서 출동했습니다. 많은 길입니다. 차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죠. 뭔가 확인을 하는가 봅니다. 가봅시다. 오! 줄 서있나? 그건 아니지? 오! 차들 많네. 오! 사람들이 많네.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네요. 커피 크래프트. 커피 크래프트라고 되어 있네요. 11일 부터 13일 까지. 오! 가봅시다. 오! 가봅시다. 오! 그림들이다. 가봅시다. 와! 사람들이 많다. 진짜. 오! 맛있는 빵. 와! 맛있는 냄새 많이 나네. 네. 오! 햄버거 봐라. 와! 와! 오! 이 안에가 되게 놀래. 잘 되어 있다. 가봅시다. 저 앞에 공연장인가 보네. 커피 이런거에요. 저 앞에 나가서 한번 먹을거지. 파서만. 아, 패치들이네. 패치하고 스티커. 패치하고 스티커하고 가네. 스티커도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Plan. ertos. 여기놔서 enlightен.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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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